안녕하세요 오늘 29일 장날 보란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선보여 드리는 것은요 색감이 너무 신비스러워요 이름은 백천무 금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 장에도 나왔는데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그다음 저기는 단풍처럼 색감이 고운 꼽히는 염좌 아주 튼실합니다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또 할로윈 철화도 이렇게 튼실하게 보이고요 또 여기는 해가 괴물든 간주예요 이쁘죠 어쩜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 파란 것은 애플미인이고요 빨간 것은 간주요 여기 또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에보니 창도 보이고요 창들이 환협으로 아주 잘 생겼습니다 튼실합니다 또 이렇게 사장님이 특별히 올려놓으신 것도 있네요 이거는 유럽 천금장 오늘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육들이 크기가 엄청 큽니다 여기는 슈퍼클론 눈에 쏙 들어오시죠 빨간 라인이 아주 예쁩니다 여기는 철화 인데요 값은 5,000원 입니다 여기는 아주 조그마한 창 이름은 슈퍼클론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엄청나게 튼실해요 오동통하고요 여기는 조금 큰 포트에 담겨져 있네요 이쪽은 창이 아닌 블루 서프라이즈로 보이고요 색감 예쁘죠 이쪽은 3,000원 포트랍니다 여기는 아주 튼실한 아르제가 보입니다 아르제 아주 크기가 커요 그 다음 여기는 예쁜 또 철화도 보이고요 이 옆으로는 화이트 그린이죠 아주 잘 생겼네요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알로에 프린스큼 이렇게 큰 노제트가 달린 파이프들도 이쁘게 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다크 아이스 되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네요 다크 아이스가 아주 튼실하게 보입니다 값은 5,000원 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여기 자구도 보이고요 색감도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우 이쁘게 생긴건지 보세요 아주 웃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어제 밤에 비가 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일러서 아직 레니아 분들이 많이는 안 나오셨지만 구경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너무 이뻐요 바이올렛 퀸 입니다 퀸처럼 아주 뽐내는 자태가 멋있어요 색감 예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500원 입니다 쭈꾸미들 귀엽죠 색감도 이쁘고요 아우 여기 방울복랑 보세요 여러가지를 이렇게 골고루 진열해 놓으셨어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단위 나울 입니다 나울도 아주 튼실해요 여러분들이 사다 기르셔도 뭐 냉에 입을 걱정도 없고요 마음 놓고 잘 기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추위에 약하거든요 나울 500원 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입장이 넓은 음파금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키우기가 수월해요 저도 한번 키워봤는데 잘 자라더라구요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요 다음 목도 넘어가 볼게요 여기 크기가 엄청 큰 당인이 있습니다 제가 멀리서 잡아 볼게요 백전무금 색깔 예쁘죠 빨갛고 그렇게 화사하지는 않아도 은은한 그런 멋을 풍기고 있어요 천대전 송이 있고요 여기 방울복랑 보세요 아주 튼실합니다 입장 보세요 탱글탱글 정말 예쁜 캔디 캔디알 같아요 방울복랑 방울복랑 수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천원 코너예요 수연이 아주 예쁘죠 그 다음 여기는 웅동자금 이름이 곰 발바닥 같다 해서 웅동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 다음 주걱이 보이고요 아주 큰 이름을 주걱 크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 두둘레야 동영다육 두둘레야가 있고요 오늘 이쁘게 새로 선보인 은월이 있습니다 색깔 보세요 아주 이뻐요 은월이 있고요 이게 천원씩입니다 여기는 부용이고요 부용 색감이 이쁘죠 여기는 진주 목걸이 아주 따글따글 잘 붙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염좌가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들었어요 예쁘죠 여기에서 아주 색깔이 곱습니다 꼭 단풍나무를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큰 분들의 이렇게 또 다육들이 리무를 뽐내고 있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느게르시 느게르시가 있고요 여기 연봉 연봉은 보라색은 보라색인데 피멍이 든 게 아주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 아 이게 연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빛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매농원에서 예쁜 대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